세비티입니다. 요즘에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대출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거의 5%, 6%까지 치솟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월세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단지마다 어떤 곳들은 그래도 전세가 좀 더 유리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시 수성구 범허 4동의 대장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범허인데요. 제가 이 아파트의 전세와 월세 가격을 좀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전세 가격이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33평 기준으로 이렇게 최근에 나오는 가격을 봤더니 6억 5천, 5억 9천, 6억 2천, 7억 5억 5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저렴한 전세 가격을 보더라도 최소 5억 5천, 6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억에 220, 2억에 180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고 보증금이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제가 한 번 봤어요. 여기가 보증금 1억에 2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는 이걸로 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좀 기준으로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한 번 적어봤습니다. 힐스테이트 범호 같은 경우 33평 기준으로 전세가 5억 5천에서 6억 정도였고요. 월세가 1억에 매월 220만 원 내는 게 있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한 번 보면 일단은 저희가 대출 금리가 5%라고 가정했을 때예요. 이렇게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2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를 5% 대출 이자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5억 2천 8백만 원이 나옵니다. 기존에 월세 보증금이 1억이잖아요. 1억에 저희가 5억 2천 8백만 원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거의 6억 2천 8백만 원이 나오죠. 근데 이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6억 2천 8백만 원인데 지금 전세가 5억 5천에서 6억이니까 만약에 5억 5천짜리 전세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이때는 이 5% 대출 이자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렴한 전세를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보더라도 무조건 이게 월세로 간다고 정답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제가 대출 이자를 한 7%로 가정을 해봤어요. 이렇게 됐을 때 똑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220만 원에다가 저희가 곱하기 12개월을 합니다. 12개월을 하고 이걸 나누기 7% 이자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20만 원에다가 12개월을 곱하고 이거를 7%로 나누게 되면 3억 7천 7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약 이게 거의 3억 3억 8천 정도가 되는 거죠. 이거를 기존에 저희가 월세 보증금이 1억이니까 1억에다가 이 3억 8천을 더해주면 4억 8천이에요. 그러면 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시켰을 때 보증금이 4억 8천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5억 5천에서 6억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저렴한 5억 5천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월세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출 금리에 따라서 전세가 유리한지 월세가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고 계산을 해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수성이 편한 세상 2차라고 해서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단지를 한번 또 찾아봤어요. 이 단지의 전세가를 한번 볼게요. 전세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30평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신순으로 봤더니 거의 한 3억 5천, 3억 2천 이 정도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은 3억 2천, 3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한번 찾아봤어요. 월세를 봤더니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억에 100만 원, 1억에 125만 원 좀 저렴한 것들은 5천에 130, 5천에 130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월세는 5천에 한 130 이 정도로 잡고요. 아까 전세 같은 경우는 3억 5천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수성이 편한 세상 2차거든요. 2차 같은 경우에 3시 3평이 지금 전세가 3억 5천, 월세가 5천에 1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번 구해보는 거죠. 대출 금리가 5%라고 했을 때 13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이 대출 이자인 5% 하면 3억 1,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보증금이 5천이잖아요. 그러면 이 5천만 원에다가 3억 1,200만 원을 더해주면 보증금이 3억 6천, 200만 원이 되는 셈인 거죠. 근데 이게 전세가 일단 3억 5천짜리가 있었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5%라고 가정했을 때는 전세가 지금은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이것도 아까처럼 대출 이자가 7%가 된다면 또 달라집니다. 일단은 이 130만 원에 12개월을 곱하고 나누기 대출 이자 7% 하면 2억 2천이 나오고요. 이걸 보증금 5천만 원에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2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이니까 확실히 이것보다는 8천만 원 정도 월세가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월세로 가시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게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수록 월세로 가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월세로 가는 게 더 유리하겠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간편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시냐면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핀다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수치만 넣으면 다 계산이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봤던 것 중에 수성이 편한 세상 2차 같은 경우에 보증금 5천이었잖아요. 보증금 5천에 130만 원. 전세는 3억 5천. 넣어볼게요. 그러면 보증금 5천에 지금 13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대출 금리를 7%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 7%로 가정하고 전세가 지금 3억 5천이었잖아요. 그러면 3억 5천만 원. 그리고 대출 금리도 똑같이 7%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계산하기. 이렇게 누르면 너무 편하게 나오죠. 월세가 더 유리합니다. 매월 45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세 같은 경우는 매월 나가는 월세가 13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봤을 때 29만 1천 원. 그러면 요금액이 지금 매달 나간다는 거거든요. 거의 160만 원 정도가 매달 나가요. 그래서 총 비용 2년 동안 봤을 때 3,820만 원이 나가는 거고 전세 같은 경우는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200만 원 정도가 이제 매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총 비용이 4,900만 원. 그래서 1월 경우에는 월세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해요. 제가 요거를 대출 금리를 낮춰볼게요. 만약에 5%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아까처럼 전세가 더 유리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매월 5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가게 되면 매월 130만 원에 매월 이자 2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150만 원 정도가 나가잖아요. 2년 동안 총 비용이 3,620만 원인데 전세 같은 경우는 매월 이자가 145만 8천 원 정도고 2년 동안 하면 3,500만 원. 비교했을 때 조금 전세가 더 저렴한 거죠. 가져온 기사는 유시세 기사입니다. 수도권 월세 비중 50% 넘었다. 전년 대비 5.6% 포인트 급증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2019년도에 전세 비중이 62%였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지금은 51% 수준으로 거의 1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월세 같은 경우는 37% 수준이었는데 현재 48% 수준으로 10% 정도 더 높아졌어요. 이렇게 보더라도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돈만 있다고 하면 그 보증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집에 어떻게 보면 공짜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목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이자가 저렴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런 저렴한 이자를 활용해서 전세를 사는 수요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대출금리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덩달아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이렇게 월세하고 전세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월세를 사는 것이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급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제조가 없어요. 월세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를 선택을 하는데 월세가 비싼 곳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곳들은 또 대기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심사를 해서 월세 세입자를 또 선택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기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월세 거래 비중이 5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월세 거래 비중이 50.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도권 월세 거래 비중은 48.9%로 2021년 43.2% 대비 5.6%포인트 늘었다고 합니다. 2020년과 비교해서는 10% 넘게 급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월세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건에 한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월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실제 이렇게 데이터에 나오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월세 비중 증가는 고금리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채권 시장의 돈맥 경화로 대출 금리가 치솟자 대출액을 축소하고 월세로 갈아타고자 하는 문의가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거시경제 흐름상 이와 같은 전세의 월세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줄이고 전세가율이 낮고 안전한 주택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무조건 또 월세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처럼 전세가율이 좀 더 낮고 안전한 주택이 있다면 또 그런 곳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와 월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저처럼 이렇게 전세, 월세 전환율을 좀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기사만 보고 지금은 월세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꼭 내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대출 금리가 또 얼마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이게 아파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은 곳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또 전세가가 많이 낮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세가가 낮으니까 월세로 가는 것보다 전세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가 가려고 하는 단지가 있다고 하면 전세와 월세를 비교를 하면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는데 내가 정말 살아야 되는 집에 그런 전세와 월세까지도 많이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고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힘들겠지만 항상 이 또한 우리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소친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